오늘의 꿈은 그거로 즐기지 못하고 써 kilograms 먹을 예정 아우! 아우! 오늘의 귀한 손님이 계셔. 귀한 손님이 우리 보러 오기로 했거든. 손님! 귀한 손님 탈 때 VIP! 오늘 우리의 VIP야. 그래서 잘 태워야 되거든. 또 멀미하실 수도 있으니까. VIP께서 멀미하실 수도 있으니까 자리도 좀 포근하게 마련해 놓고. 궁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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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따 알려줄게. 툴벨트랑 장비 이거 봐봐. 이거 혹시 몰라서 가져온 거거든. 혹시 일할 수도 있잖아. 아무도 모르는 거야. 혹시 일할 수도 있잖아. 이번에는 현장 갔다 왔잖아. 시간이 됐으면 일했을 거야. 만약에 그러니까 가져온 거지. 이거 먼저 치워야 돼. 왜 치우는지 궁금하지? 아 이거 의자 적어야 된다 지금. 도보야 그럼 어디나 이거를. 도보야 그럼 어디나 이거를. 응? 이거 그냥 한쪽만 찍는다. 어떻게 자리를 어디까지 빼야 되지? 얼굴 클러스 팔 테니까 당근 한 번만 해줘. 아 이상한 거 해봐. 당근. 우선 오늘 제주도에 와서 내가 궁금해했지. 내가 왜 먹는 걸 그렇게 아끼는지. 자는데 왜 그렇게 돈을 안 쓰는지 궁금했지. 아니. 내 통장 잔고에 얼마 모아놨어요? 전진 소녀님? 하고 물어봤던. 물어봤던 사람들 있잖아. 내가 통장 잔고에 얼마 했어요? 돈 모아서 어디다 쓰세요? 목수 일하면서 얼마 벌었어요? 물어보는 사람들 있잖아. 아니. 아 그러고 보니까 웃기네. 내가 이거 답을 해줘야 돼? 자기 통장 잔고에는 얼마 했는지 뭐 안 해주면서. 왜 내 통장 잔고가 궁금해? 응? 내 통장 잔고 궁금하면. 자기 통장 잔고부터 까구만 해. 내 남편도 아니면서 내 통장 관리 해줄게. 어쨌든. 오늘 내가 제주도에 왔어. 제주도에 왔는데. 너무 시끄러운데? 중고 마이터쏘를 올린 사람이 있는 거야. 디올트 마이터쏘. 일단 이거는 해봐야겠다. 우리가 돈을 루팡을 하는 게 아니라고. 돈을 모아서 여기 나가서 쓰는 거야. 우리 애기 입양에 오는 거야. 나 너무 신난다. 어쨌든. 일단 옆으로 싹 치워주는. 와 너무 쌓였는데? 떨린다. 우리 VIP님 오실 때 거의 다 돼가지고. 우와 크레오드네? 응? 크레오드네. 크레오드네. 뻥. 나와서 찐. 어 이렇게 실리지. 아 잠깐만 이거 찐. 나 둘 때 삐끗한 거 같은데. 자 우리 VIP입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짜잔. 감사합니다. 아니 딱 우리가 당근 사려고 갔던 지금 당근 하려고 왔잖아 유튜브 시르코에 주인분 만나가지고 결제하고 가려고 하는데 아 충주에서 오셨냐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 얘 충주에서 왔다 하니까 내 당근도 말았네 주덕이라고 자기는 자기는 주덕 사이에서 왔다고 하는데 세상 이렇게 좁아도 되는 건지 우선은 vip 싫었고 이게 안 들어갈 줄 알았는데 용케 들어갔다 그리고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다리가 더 큰 거야 봐도 엄청 크지 완전 땡 잡았어 나는 우리 현장에서 쓰던 거 그 정도보다 조금 더 큰 거지 않을까 그 정도만 돼서 땡 켜지 통이 크시네 통이 크시네 사장님 송이 크시네 집에서 먹고 간다고 우리 이러고 집에 갑니다 우리가 차를 가져오기 진짜 잘했어 돈 지금 얼마를 아끼는 거야? 비행기 타고 왔으면 렌트값에다가 비행기 타고 왔으면 이거 화물로 실어야 되는데 그거 키로수 그거 어우 그것도 아끼어? 얼마나 아끼는 거야 무기자방 큰데? 엄마 몇 시야? 9시 오늘 숙소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씻었고 편집하고 오늘이 마지막 제주도에서 마지막 날이거든 내일 아침에 짐 싸서 나가고 내일 또 3시 베어가지고 오늘 일찍 쉬고 제주도에 다시 돌아올 거라고 우선 오늘이 마지막 날이고 충주에서 봅시다 아빠 지금 맥주 그냥 먹는 거야? 응 그거 뭐 그냥 먹자 나갔다 오니까 목이 엄청 마르네 그냥 먹으면 안 돼 상한다고 뭐랑 먹어 뭘 먹을 것도 없는데 감자칩이랑 먹어야지 맥주를 감자칩이랑 먹어야지 속상해 감자칩이 막 먹고 싶은데 잠깐만 생각을 좀 해보고 버터 들어간 걸 먹어야 되나 생 감자로 만든 아유 버터 먹는데 버터로 위장 코팅해야 될 거 아니야 허니버터 칩이 먹고 싶다 어 허니버터 칩 먹고 싶어? 알겠어 아빠가 허니버터 칩 먹고 싶대 아유 진짜 저 가스 슬라이팅에 대마원을 하잖아 가스 슬라이팅이라 아빠가 먹고 싶은 거야? 내가 먹고 싶은 거야? 나 허니버터 칩에 맥주 한잔에 다 먹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 아유 내가 아빠 저기 잘 데려갔다 올게 꿀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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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